이은지 씨가 오늘 어머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개인기를 준비했다고요. 오늘 또 어머님들 계시다고 해서 제가 정말 최초로 미우새에서 새로운 개인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. 이상하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. 왜냐하면 딴 데 가서 안 하려고요. 그러면 제가 미취학 아동이 넘어졌을 때 모습 또 10대가 넘어졌을 때 모습 그리고 40대에서 50대가 넘어졌을 때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먼저 미취학입니다. 미취학 아동이? 미취학 한 몇 세로 할까요? 4세, 4세. 4세, 5세? 4세, 4세 정도. 다시 바라봐 달라고. 뒤늦게, 뒤늦게 터지는데. 그렇지, 뒤늦게 완전 울지. 이번에는 10대, 10대가 넘어졌을 때. 그래,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잖아. 10대는. 10대는 뭐. 10대는 그냥. 낙엽만 떨어져도 웃으니까. 뭐가 다 웃기는. 아파도. 괜찮아, 괜찮아. 다 괜찮아, 괜찮아. 40대에서 50대가 문지방해. 엄지. 엄지 방해. 엄지 방해. 엄지 방해. 엄지 방해 쪘을 때. 아프다. 아프다. 야, 그래갖고 저거 뭐 그거 족발 하나 시키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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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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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119 분리 간다 언니.